자, 이제 K차트 1위 발표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바로 결과 함께 보시죠. 유선 음악 점수, 모바일 점수. 그렇지, 1위는? 1위는? 원더걸스!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원더걸스 여러분. 네, 원더걸스 분들 축하드리고 소감 한 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 이름이 컴퓨터였는데. 컴퓨터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8년 여러분 함께해요. 감사합니다. 네, 원더걸스 여러분. 앵콜송 준비해주세요. 정말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주 뮤직뱅크는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스튜디오를 벗어나 시원한 야외 무대로. 그리고 2008 경기 국제 보트쇼와 요트 대회가 열리는 경기도 화성시에서 특스타무대에서 무려 80분 동안 특집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이번 주요일이 원더걸스의 So Hot 들으면서 우린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텐큐 찬 생만송 뮤직빅. 다음 주 테이프데이